아무렴 그러지 그라군말고 한 오랜 년 가라앉게 뺀성하였어 생활을 하려면 네가 훈련을 가지 우리 사장군 청체나 년은 왜 가르야 백사장 세무래밭에 신성단을 보고 청주님 생겨달라고 피나이다 꽃났어 내 청춘 찰론을 보고 남은 환생을 어느 곳에다 뜨부실보 우리가 살려낸 년은 년간을 사랑하냐 단백년도 못살렸네 왜 이렇게 살아나 어둠에 서기시던 나라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즐겨나 보세 창밖은 상경인데 보슬 비가 오고 우리의 먹은 마음은 두 사람만 한다 우리의 먹은 마음은 두 사람만 한다 우리의 먹은 아이 으OO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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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